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특히 DSV는 마이너스 13.7%, 파날피나는 마이너스 11.6%로 감소폭이 컸습니다. 이 밖에 DHL 서플라이체인 마이너스 9.4%, 어질리티 마이너스 6%, 퀴네앤드나겔이 마이너스 4.4% 등이었습니다. UPS 1.3%, 현대글로비스 0.6%, 멜로콘웨이 0.1% 등 성장을 기록한 기업들도 증가율이 미미했습니다. 미국계 물류기업인 익스피다이터스만이 유일하게 12.5%의 두 자릿수 성장을 신고했습니다. 전문가들은 물동량 감소 외에 여러 국가에서 환율이 하락하며 환차손이 발생한 것을 매출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. KSD 뉴스 김단아입니다. KSD 뉴스 김단아입니다.